새롭게 리뉴얼된 일피올의 컬렉션을 언박싱 라이방송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패키지부터 만나볼게요. 짜잔! 이렇게 일피올의 피오테 꽃잎에 물들다 해서 지금 패키지도 보시면 이렇게 꽃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도 이렇게 꽃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짜잔! 패키지 뚜껑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정 굿즈, 컬러 차트, 그리고 플라워 팁 스탠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컬러 차트부터 볼게요. 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릴리 화이트 라벤더 포그 이렇게 컬러명이 적혀져 있는 차트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꽃잎이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플라워 컬러 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팁을 사용하는 대신에 얘를 이렇게 뜯어서 쓸 거거든요. 치워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 플라워 칩을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컬러 발색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팁으로 컬러 차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준비한 이 하나밖에 없는 플라워 컬러 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도 팁 스탠드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비닐 포장 이렇게 해보시면 어? 여기 뒤에 점선 이게 뭐지? 이거는 보호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손톱으로 떼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핀셋을 이용해서 떼주시면 돼요. 저희가 원래 이제 새로운 컬렉션을 낼 때 이제 아크릴 차트판도 항상 같이 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필름보다 얘가 조금 더 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손톱으로 떼지 마시고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떼주세요. 깔끔 이렇게 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2가지 컬러가 짜르륵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정 패키지는 이렇게 시럽젤 12종 그리고 플라워 컬러 칩 그리고 플라워 팁 스탠드 3개 그리고 이 컬러 차트까지 해서 한정 굿즈로 들어가 있고요. 한정 굿즈는 항상 저희가 한정판으로만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겟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에 보여드린 그 컬러 칩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짜잔! 지금 바짝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알 차트 바를 때처럼 뒷면에다가 바르시고 거꾸로 뒤집어서 부착을 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재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얘가 두께 뒷면에는 그냥 바르고 미경화만 닦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재활용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르면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대고 양쪽에서 얘를 누르면 얘가 약간 구부려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틈새가 생겨요. 그걸 핀셋으로 떼시면 돼요. 그러면 재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발랐는데 좀 망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이거를 분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핀셋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틈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떼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24개가 들어가 있지만 망했으면 버리지 말고 이렇게 떼서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냐 제가 이렇게 차트 발색을 해봤는데 위에 줄이 기존 제품, 밑에 줄이 리뉴얼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영상이나 사진에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시면 윗줄이 좀 더 진하고 밑에가 좀 더 여리여리 하거든요. 특히나 이 보라색을 대봤을 때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여기가 예전 거, 얘가 리뉴얼 된 거예요. 좀 더 여리여리해진 게 느껴지실까요? 둘 다 투명 팁에다가 바른 거거든요. 지금 리뉴얼 된 게 좀 더 여리여리한 발색으로 리뉴얼이 됐습니다. 맞아요. 좀 더 여네요. 팁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컬러감이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다시 릴리 화이트부터 저희가 기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명 팁에 발려도 조금 발색이 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밑에가 이렇게 비춰 올라오게끔 좀 더 여리여리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투콧 진행할게요. 릴리 화이트 저희가 발색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면 손가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리 얇게 발라놨고 한쪽에는 조금 양을 도톰하게 떠가지고 발색을 해놨거든요. 그다음 라벤더 포그 IF02번 라벤더 포그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레벨링이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진짜 초보 원장님들도 쉽게 발색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발리는 양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고요. 원코트콧에서도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뚫고 뚫고 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게끔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오묘하게 약간 그레이 같지만 좀 더 푸른 키를 담은 그런 그레이 시럽이에요. 그레이 인 더 시티 두코 도포할게요. 이게 완전 진짜 도외적인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얘가 진짜 단순하게 검은색 흰색이 섞여서 그 중간에 회색이 나온 게 아니라 조금 퍼플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엄청 인기 많은 저희 IF04 무늬베이지 지금 제 손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놨거든요. 지금 바르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렌치 네일 아니면은 그라데이션 약간 시스루 아트할 때 팁 작업할 때 그냥 투명하게 냅두지 않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유니 베이지를 한 번 원코트한 상태에서 다른 컬러 그라데이션 아니면 컬러 프렌치 또는 시스루 아트할 때 무조건 유니 베이지 컬러를 이렇게 원코트 도포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 바디 컬러 바디에다가 아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 베이지 컬러는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 베이지 투코 그래서 바디 컬러를 조금 가리고 싶으신 분들 저희 피치 클리어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유니 베이지 도포해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는 파자마 핑크 파자마 핑크가 굉장히 파스텔 핑크예요. 유니 베이지랑 컬러감은 비슷한데 거기에서 좀 더 파스텔 핑크 쪽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핑크 컬러인 것 같아요. 유튜브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유니 베이지랑 완전 친구 파자마 핑크 투코 탈게요. 자 그 다음에 샤벳 핑크 얘는 조금 더 파자마 핑크보다는 형광빛이 들어간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달콤한 샤벳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이름이 샤벳 핑크입니다. 샤벳 핑크 투코 네 저희 오늘은 유튜브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그리워주셨던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셔가지고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IF07 프림 로즈 이제 로즈 컬러 팁 스탠드도 피오테는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니요 투코 투콘만 바를 거예요. 투콘만 바르셔도 컬러감 충분히 나오니까 투콘만 바르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더 바르셔도 되지만 원코 프림 로즈 가격은 저희가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DM이나 아니면 저희 피오테 공시 판매처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팁 스탠드 따로 판매하지 않고요. 일피올의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한정 굿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신제품 낼 때마다 항상 한정판 굿즈를 넣고 있어서 한정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품이에요. 그 다음에 프림 로즈 에서 조금 더 따뜻한 IF-08 랩처로즈 컬러가 굉장히 유리알 같아졌어요. 맞아요. 꽃잎 차트도 한정판이죠. 지금 일피올의 컬렉션 같은 경우는 살롱에서 진짜 필수로 있어야 되는 그런 누드시럽 계열을 처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짜 마블도 너무너무 쉽게 되고요. 그라데이션도 뚝딱이에요. 뚝딱. 그리고 일단 바르기가 너무너무 편해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 바르는데 레벨링 엄청 잘 되는 거 보이시죠? 탑을 안 발라도 탑 바른 것 같은 그런 얘는 페일 베이지 얘는 페일 블러쉬 에요. 똑같이 앞에 페일이 들어가는데 얘는 페일 베이지 페일 블러쉬 지금 이 용기에서도 차이를 보시면 얘가 조금 더 붉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톤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 컬러는 약간 요구르트 컬러 원장님들이 많이 요구르트 컬러 싫어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게 딱 이 페일 베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전에 나왔던 그 일피오레 컬렉션이 새롭게 리뉴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형이랑 발색 요런 것들이 다 리뉴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처음 런칭했을 때 출시했던 일피오레는 좀 발색이 쨍했어요. 발색이 굉장히 쨍했는데 이번에 발색도 낮추고 셀프 레벨링도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서 새롭게 리뉴얼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이지만 발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컬러감이 조금 달라요. 페일 베이지 투콧 들어갈게요. 저희 사무실이 김포공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네일샵은 거의 다 승무원네일 약간 이렇게 많이들 홍보를 하시는데 승무원분들도 요런 컬러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톤다운된 IF 10번 페일 블러쉬 이거는 진짜 피부톤 상관없이 진짜 단한 그런 네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 추천드립니다. 자 페일 블러쉬 투콧 지금 발림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얘가 막 물처럼 묽은 건 아닌데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그냥 용기에서 이렇게 꺼내보고 어 뭐 어 그렇게 묽지 않네 라고 하시겠지만 발림성 굉장히 부드럽죠. 셀프 레벨링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탑바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 두 컬러가 정말 핫했어요. 기존 제품에서도 그랬지만 자 요 친구는 코랄 블러쉬 얘는 레드 블러쉬 그래서 블러쉬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볼터치 용으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볼터치 하실 때도 요거 두 가지 컬러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바르셔도 예쁘고 그라데이션 하셔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마침 또 치크네일 유행하잖아요. 치크네일 할 때 또 사용하시면 좋겠죠. 팁 스탠드는 한정판 굿즈예요. 그래서 일표레 컬렉션 12종을 구매하시면 팁 스탠드가 3개가 나갑니다. 한개는 정없잖아요. 그래서 3개 준비했어요. 요것도 굉장히 물먹은 듯한 느낌으로 발립니다. 요리요리하게 코랄 블러쉬 코랄 블러쉬 토크 맞아요. 그라데이션에도 예쁘고요. 풀컬러에도 너무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F12번 레드 블러쉬 고요. 저희가 발색영상 올렸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컬러가 이 레드 블러쉬 였어요.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저희가 이 컬렉션이 1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컬러감이 굉장히 희귀했었거든요. 이런 컬러감이 없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누드, 시럽 계열이 많이 나왔지만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색감을 너무 잘 잡아놨기 때문에 컬러감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마지막 레드 블러쉬 톡톡 이 말캉말캉한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딱 올렸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조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가지 컬러 발색 보여드렸고요. 제형이나 이런 것들 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